아이템같은거 좀 여기 늘어나야겠다 잠깐만 아이템 좀 버립시다 이쪽으로 아이템 여기 위에 늘어나야겠다 안돼 다 떨어지는데? 안받았겠어야돼 다시 주워 어 하나 올랐어 위에서 떨궈야되네 위에서 알겠습니다 연장 연 연장 내 보여주면서 와 쩐다 됐다 자연스럽게 행동이 약간 나 주먹인데? 자연스럽게 잠시만 잠시만 나와봐 여기 칼총을 가지고 칼총 여기서 나왔어요 형 잠깐만 형 그런식으로 하기 있어요 아 저 망문형 캐릭터도 와 그러면 방송봐봐 망문형 아 잠깐만 하하핳 잠깐만 재원장 아 진짜 대박이네 하하하하 아 이런 캐릭터였구나 아 나 진짜 안경쓴 캐릭터였어? 너무 좋아 대박이야 주먹으로 의자 때리니까 찌그러져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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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야 야 츠냥아 하나 형아들 아 찍었나 이제 근데 나 흑형이잖아 내가 보이는 손은 왜 백인이야 생 백인 백유럽 백인 있지 흑손이야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백유럽 백인이라니까 아예 그냥 하얀색이야 아예 새하얘 핏줄이 보일 것 같아 우리는 흑인으로 보이는데 끝났다 그렇게 보이면 죽어 아 총알이 없네 아이씨 뭐 드리버 칠랑을 미칠 수가 없어 흠 뭐 저래 하아 아픔하는 소리 내가 눈코입 그릴 수 있다 이거 뭐? 내가 눈코입 그릴 수 있어 하하하하 뭔 말이야? 내가 눈코입 그릴 수 있어 아 나도 아까 그래 눈만 눌러줬었는데 여기다가 이게 뭐야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어우 개무서워 이게 더 소름이야 웃는 얼굴 하하하하 오 이게 뭐가 무슨 소름이야 이게 눈이 4개인데 총 하나 구해야지 눈 하나 구해야지 그려야지 야 눈이 4개야 지금 아 옆에 점이 너무 크게 박혔네 왼쪽에 오랫쪽에 기다려봐봐 내가 눈을 내가 눈을 제대로 그려줄게 아 잠깐만아 야 우리 이거 2주일 2주일동안 에임 와 눈 눈 개커졌어 눈이 무슨 흐흥흐흠 뭐가 이상 있어 다른 구기로 하면은 다른 모양이 meno 어 진짜 아 안 된다 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안된다 이제 어 뭐 뒤에 나무 어 뒤에 나무 날아간거 봐 소스팸진진 봐 이거 봐봐 이렇게 하지? 여기 나무가 날아가, 뒤에. 하편이. 대박. 이거, 이거 어떻게, 아, V구나. 뒤에 나무가 날아간다고? 하편 뿌려, 이렇게. 해봐, 쳐봐. 어? 그러네? 먼지 나네? 이거, 이걸 찔러바르지. 자, 아마 잡시다, 이제. 머리 아프다. 고마워. 뭐 더 할 거 있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야죠. 자, 잡시다. 우아코티비 화이팅 한번 외치고서 잡시다. 미치. 하나, 둘, 셋! 우아코티비 화이팅! 까 Vorzer 화 bee 않다 시cía 멈출 사메 branch 한 달 Tok 그날 다 사고 sont 몇 다 rom 로 좋습니다 다음에 진짜 나중에 땡기면 또 다른 챕터 합시다 네 조금 이따가 됨다 합시다 빠이빠이 저녁에 됨다 합시다 네 빠이 빠이빠이 스카이 해묵 TD 이야기 egól 도 freaking Böyle chain